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신 것 중에서 채택을 해서 같이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모의해킹 컨설팅으로 꿈꾸고 있는 학생인 것이고요 전체적인 질문들을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모의해킹 업무를 진로를 선택했다면 웹해킹, 모바일 해킹, 클라우드 보안까지 같이 공부할 때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현재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웹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추려고 웹 모바일 공부를 해야 할지 뭐 이런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선은 웹공부, 웹해킹과 그 다음에 웹 모바일 해킹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둘이 연관성이 깊죠 이게 뗄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웹해킹을 먼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모바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운영을 할 때는 항상 웹서비스가 앞에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웹서비스들에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앱을 통해서 개발한 것이 있고요 앱만을 이용해서 개발한 형태들도 있고 아니면 웹앱 형태들도 있죠 요즘에는 이제 웹앱 형태들로 많이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웹기반으로만 해가지고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웹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웹서버를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웹해킹을 공부할 때 사용했던 OWSP나 아니면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로 점검을 했던 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앱에 관련된 부분들 취약점 같은 경우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iOS 기반이나 안드로이드 APK 파일 이런 분석 기법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전에 했던 웹패킹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부를 한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먼저 이렇게 와닿는 것 저는 항상 공부할 때 공부할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와닿고 접근을 할 수 있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사항이에요 어차피 어떤 것을 먼저 공부를 한다거나 공부를 안 할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웹패킹과 모바일 해킹이라는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서에 맞지 않고 순서에 연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와닿는 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은 이제 좀 필수사항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구축되어 있는 취약한 환경들도 있거나 아니면 단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다가 단일 서버에다가 우리가 웹패킹을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단일 서버에다가 구축을 하면은 기존 웹패킹 공부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준 건데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플로우들을 좀 보시면 네트워크 플로우가 이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최소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구성도인 거예요 물론 실무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하고 플라이빗 환경 예전에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까지 같이 쓰면서 퍼블릭 환경에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사용하는 그런 구조들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가상 환경들도 이런 비슷하게 또 구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AWS에서 그냥 구축을 할 때 똑같이 퍼블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쪽 대역입니다 이쪽 말하는 퍼블릭 대역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서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나 관리자들이 있는 것들도 이제 서브넷으로 이제 구성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아마존 클라우드 자치 같은 경우나 이제 로그들을 어떻게 이제 쌓는가 이런 것으로 간단한 인프라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애킹을 연습을 하시면은 더욱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시면은 모이애킹 업무에 앞에서 배웠던 웹패킹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먼저 웹패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먼저 공부를 하셨다면은 아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웹서비스 퍼블릭 대역에 있는 부분들을 접근을 하고 기존에 했던 웹패킹의 단일 서브로 했던 것들하고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거든요 어차피 웹서비스의 웹패킹 부분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취약한 웹패킹 환경들을 올려가지고 공부를 할 거니까요 물론 이제 최신 취약점 같은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뭐 찾는 개념으로 버거운틴 개념으로 찾는다 그렇게 보면 이제 시간들이 조금 더 더 많이 소요될 것이고 공부할 것도 이제 안 하시게 될 것인데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겠지 강조하라고 있지만은 많은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뭐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만 좀 잘 하시면은 됩니다 어차피 다 필요하다 웹패킹과 모바일 해킹이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하고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유적 톡신 기반 시설의 기술적 취약점 진단 부분들까지 가이드까지 좀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기존에 했던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온프린스 환경하고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TF 형식으로 또 공부도 했습니다 이게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요 근래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공부를 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C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해킹 관련된 CTF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상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그 환경에서 피버팅 공격까지 내부 시스템 공격까지 이렇게 흐름으로 가져가서 키값들을 취득하는 이런 형식의 이제 CTF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헥터박스를 아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볼륨 허브냐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술들이 분명히 뭐 해킹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헥터박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좀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지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이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셨다면 계속 도전을 좀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피버팅 내부 침투까지 이제 고객사 쪽에서 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프로젝트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프로젝트가 이제 담당자가 이런 내부 시스템이나 그런 것까지 우리는 침투하는 것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런 프로젝트들을 또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웹 서비스까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침투까지 하는 거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퍼블릭 공간이라고 하는 것까지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서비스까지 정말 침투가 또 가능하냐 이게 피버팅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비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웹 서비스 쪽만 침투 여부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이약킹이라는 것을 별도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접근하냐 여기까지 하는 것들은 네트워크에 영향들을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 담당자가 잘 아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부 모이약킹으로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해서 이제 공격자가 이쪽에서 이제 임직원 입장에서 아니면은 내부망 쪽에 뭔가 침투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우리는 내부망까지 어디까지 침투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구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서비스의 대상으로 진단을 할 것인지 테스트 서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모든 서비스 프로젝트마다 조금은 다르다 하지만은 분명히 내부 시나리오 기반의 그런 침투들을 하는 프로젝트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막 사용을 해서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었었죠 여러 가지 막 수용을 하고 정말 아 이런 공격들도 많이 되는구나 아 여기까지 정말로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도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대상으로 악성 코드를 내가 정말로 뿌려가지고 내부 시스템까지 들어가냐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쓰는 그런 모든 기술들이 언젠가는 쓰게 되더라고요 무선 해킹이든 IoT 해킹이든 그 후에는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을 안 했지만 자동차 요즘 해킹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도 분명히 학생 때 공부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조금 조금씩 실무에는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때 뭐 시간 관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다고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나는 입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취업에 맞춰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웹피킹하고 모바일 해킹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들 이 세 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차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모이킹을 하다가 관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이제 고민을 하셔도 좋겠지만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이킹 업무하고 그 다음에 관리 업무라고는 좀 많이 달리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이킹만 하는 뭐 이렇게 업무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나는 모이킹이라고 하는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다 모든 서비스들을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치매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내부 PC에 관련된 보안들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보안 담당자입니다 물론 그 롤들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는 다 분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한 세 네 개 정도를 다 도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이제 조금 이제 롤들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그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이킹 하나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관리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된 보안 솔루션들이나 아니면은 돌아가는 그런 보안 활동들 그 다음 개인 PC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이킹 업무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기업 보안 담당자로 갈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왜그러면 하도 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만 이제 모이킹 업무만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보안 관리인 게 보안 담, 그 보안 활동이죠 보안 활동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 인프라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부터 보안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좀 천천히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그러면 이제 모이킹에 이제 웹과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진단만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인프라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보안 담당자로 정말 금융권이나 그런 데를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채워나가는 침해사고 분석 입장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좀 채워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안 관제하고 침해사고 업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금융권 주로 준비하면 좋으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